한일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제가 선택한 팀은 츠바, 히레, 아칸입니다. 이게 한일전 아닌가요? 한일전 미쳤다. 나 기대돼, 너무 기대돼. 질 수 없어, 질 수 없어. 드디어 밟아줄 생각이에요. 댄스로 싸우면 일본이 강해져요. 일본을 대표하고 나왔다는 정도밖에 안 돼.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란스타를 생각했지만 이게 전력이 될 것 같아요. 스킬적으로 자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미션은 계급 미션입니다. 볼까시 왔구나. 헤이마마 세핑이 돌아오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심드로움을 일으켰잖아요. 누굴 봐야 될지 모르겠어. 와,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구나. 바다님만이 와 소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아. 코레오그래피 댄서가 안무를 못 쳐서 멈춰? 바다가 제일 멋있어서 하고 싶은데 바닷고 그러면 바다가 백타 메인댄서 되고 리아킴 안무는 뺄을 수 있을 것 같다. 100% 뺐거든. 끝났어요? 어? 어? 뭐예요? 커리 안무는 메인 댄서에서 메인 댄서에서 메인 댄서가 메인 댄서가 메인 댄서가 내가 할 거야. 메인 댄서. 아직까지 뒤로 가라앉아. 내가 가라앉아. 내가 가라앉아. 레츠 고! 아, 윤지, 왁시가 공제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게 뭐지? 기대하고 봤다가 응? 보기 힘들 수도 있겠다. 무서울 수도 있겠다. 과연 왁시와 윤지의 춤을 보고 사람들이 예쁘다고 할 수 있을까? 야, 너무 무서워서 못 봐주겠어라고 얘기할까? 이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까 그 말을 이해할까? 브리더 계급의 메인 댄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솔직히 말해서 억울했어요. 많이. 저 사람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이제 정말 피지컬로 승부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 악물고 있거든요. 너무 하고 싶어서. 솔직히, 저는 제 rival인이었어요. 하지만 들을 때 제 생각은 변화가 바뀌었어요. 솔직히.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개급별 설서. 각 개급별로 댄스 비디오에 주인공이 될 메인댄서가 탄생합니다. 왜? 일본으로 와잘 아싸다 왔어? 응, 와잘 아싸다 왔어. 연상에 갔어 온 의미가 왜? 일본으로 와잘 아싸다 왔어? 와잘 아싸다 왔어. 가진 의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